어? 뭐 얘기하는데? 마취가 깼나봐. 오빠 저게 왜 깬 거예요? 난 모르겠어. 어? 수술하는 거예요? 이게 너무 좋아졌다. 이야, 이거 대박이다. 이거 너무 멋있어요. 어? 뭐야? 저 뚜뚜뚜뚜뚜 소리. 난 저거 시험 환자들.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거. 신상 뜨는 소리예요? 네, 저게. 제 맥박이에요? 아, 저게 내 맥박이구나. 쟤 누군데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. 내 맥박이구나. 네, 안전 때문에 맞추겠습니다. 맥박아 미안하다. 아유. 이 와중에도 농담을 하시네요. 진짜 찐, 찐 개그맨. 찐 개그맨. 찐 개그맨. 네, 그것도 많이 써주세요. 시방이 많아요. 와이프가 나를 놀래요. 쌀면 세근 나오겠다는 거예요. 쌀면 세근. 그게 세근이 나오니까. 그게 두 분이 오는 게 너무 큽니다. 약간 데려가 없더라고. 말을 또박또박. 계속 저러지는데. 아유, 말아, 야. 으시겠어. 너무 웃겨. 굉장히 큰 수술하고 있네요. 병실 앞에 있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